이제 소켓 서버의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안에서 소켓 서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스레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보다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러면 소켓 서버 스레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그냥 서버 스레드가 좀 더 낫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익스텐즈라고 하고요. 스레드를 상속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스레드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서버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new 서버 스레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레드.start를 하면 이 스레드 안에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스레드 안에서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표준 자바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드니까 그리고 PC에서 실행을 하니까 메인 메소드가 있게 되고요. 그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서버 소켓을 실행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서버를 실행하는 코드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new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포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포트 번호는 위에 인티저로 해서 하나 넣어줍니다. 6만 개가 넘는 포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5001번으로 한번 해봅니다. 뭐 5001번, 7001번 여러분이 어떤 거 다른 걸로 지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 포트 번호를 잘 기억했다가 클라이언트가 이 포트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트로만 얘가 응답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변수를 서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타입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빨간 줄이 가 있죠. 보면 이 아이오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캐치 익셉션 2라고 해봅니다. 자, 아이오 익셉션 외에 다른 예외 상황이 생기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익셉션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서버가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랜으로 하게 되면 표준 자바나 안드로이드가 전부 다 로그를 찍는 거고요. 자, 로그.d라고 하면 자, 메인 액티비 또는 서버 스레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서버 스레드라고 하는 구분자를 넣고요. 자, 서버가 실행됨 이렇게 글자를 로그로 찍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 5001번이라고 하는 지정한 포트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while true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이 서버.accept라고 하면 얘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서 accept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해주는 객체가 소켓 객체예요. 그래서 이 소켓 객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요청 정보를 먼저 읽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객체 단위로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여기 소켓에서 보면 소켓.getInputStream이라고 해서 자,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InputStream이에요. 스트림은 일종의 파이프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소켓도 마찬가지고요. 소켓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객체라고 하면 GetInputStream이 좀 더 그 파이프에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ObjectInput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객체를 만들면서 얘를 넣어주면 ObjectInputStream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에 InStrea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할당을 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nStream이라고 하는 거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내온 객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ReadObject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죠. ReadObject라고 읽으면 ObjectInput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Log으로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erverThread라고 하는 구분자를 놓고요. 자, Input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한번 받은 데이터를 뿌려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에 따라서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데이터를 한번 보내볼 거예요. 그거는 GetOutputStream을 하고요. 자, 이거를 NewObjectOutputStream으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ObjectOutputStream이라는 객체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ObjectOutputStream이라고 하는 그리고 OutputStrea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그걸로 거기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자, OutputStream에는 OutputStream.WriteObject라고 해서 자, 객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객체를 Input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다라고 전제를 두죠. 그 상태에서 FromServer라고 하면 이게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OutputStream, InputStream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Java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Java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 거고요. Java를 많이 안 해봤다라고 하면 Java 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utstream, OutputStream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Write를 하면 자, 그 버퍼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시를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부 다 처리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이 소켓 객체를 끊어줍니다. 물론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Close를 해서 끊으면 안 되겠죠. 근데 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 자체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리소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겠죠. 특히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계속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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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보면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오픈한 건 많은데 클로즈한 게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클로즈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log.d라고 해서 구분자를 쓰고요. 자, output 보냄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레드를 만들고 자, 5001번 포트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이제 서버 쪽이 되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한번 코드를 자, 만들어서 구성을 해봅니다. 마이소켓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를 입력을 해봅니다. 이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 하나를 가운데다가 갖다 놓도록 합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에다가는 자, 클라이언트 자,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레드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버튼을 먼저 찾고요. r.id.버튼이 되겠죠. 자, 버튼.setonclicklistener, newonclicklistener 자,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접속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스레드 extends 스레드라고 만들어 봅니다. 그 안에 public void run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스레드가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자, 클라이언트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객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star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안에 호출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서버 소켓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클라이언트 소켓은 포트는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int, 포트라고 하는 거를 5001번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서버로 접속을 하려면 new 소켓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컴퓨터로 접속을 할 거냐 그러면 ip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string이라고 하고 host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봅니다. 여기다가는 localhost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니까 localhost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host와 포트 정보를 넣으면 소켓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소켓, 소켓이라고 하나 만들어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캐치라고 하고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소켓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일단 서버 쪽으로 먼저 써야 되겠죠. 소켓.get.outstream이라고 하면 보내기 위한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object.outstream.outstream이라고 하는 거를 new object.outstream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outstream이라고 하는 거에 write object라고 하고요. 여기에 자, 안녕 이런 글자를 한번 보내보도록 합니다. 자, outstream 위에 쓸 때는 꼭 flush라고 하는 걸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log.d라고 해서 여기다가 클라이언트 스레드에서 출력하는 거다. 그리고 서버로 보냄.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object.inputstream이라고 해서 우리 서버에서 했던 거가 지금 반대 방향이죠. 자, 순서가 먼저 보내고 얘는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받는 거니까 이제 object.inputstream을 쓰는 거고요. socket.get.inputstrea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 instream.readobject라고 하면 자, 그러면 받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이거를 string.input이라고 한번 받아보자. 자, 여기 string이라고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또는 그냥 이거를 object.input이라고 해서 받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input이라고 하고 저렇게 받아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로그로 찍어보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스레드 그 다음에 자, 받은 데이터라고 하고 땡땡 그 다음에 플러스 input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서버라고 하는데 가서 먼저 스타트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는 거면 사실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 서버 스레드를 실행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액티비티에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서버 시작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안드로이드 모니터에서 로그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자, 퍼미션 디나이드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퍼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면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꼭 인터넷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꺽쇠 표시하고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해봅니다. 인터넷, 엔터 이렇게 하고 추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쪽에도 인터넷 권한이 필요하겠죠. 이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에 꺽쇠 유지 퍼미션 인터넷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서버 쪽에 먼저 다시 실행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 로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해보자. 자, 서버가 실행됨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 실행을 해봅니다. 자, 클라이언트 실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로그가 보이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뜨게 되면 자, 클라이언트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겠죠. 클라이언트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로그 보면 서버로 보낸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라고 해서 서버에서 받은 게 보이죠. 자, 우리가 책에서는 자, 이 클립스를 이용해서 자,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 PC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자, 동일한 코드를 안드로이드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을 쓰고 그 다음에 자, 스레드를 썼을 때 UI만 접근을 안 하면 그러면 자, PC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UI에다가 화면에다가 뭔가를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핸들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 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따가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vin Bad Dad Whoa Half 감사합니다.